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이사야 35장 우리말로 주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할 때 이것저것 불편한 것이 있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뭐 아무거나 좀 해달라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냥 뭐 시편 말고 아무거나 구약에 대해서 해달라는 분들이 계시던데 제가 그 대학생 때 성경을 많이 읽을 때 있잖아요. 성경에서 생수의 강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중요한 걸 봤는데 그때는 신대원 준비하면서 읽을 때 성경에서 막 다이아몬드처럼 흐르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들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너무너무 귀하게 보일 때가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던 것들이 바로 이 이사야서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 마음이 막 뜨겁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또 현장에서 목결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뭐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중요한 부분만 좀 골라가지고 주석하고 혹시 설교하실 분들 설교를 위한 주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이렇게 돼 있죠. 광야와 메마른 땅은 이렇게 나올 때 미드바르라고 나오잖아. 미드바르, 백집, 야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광야와 메마른 땅 이렇게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광야와 메마른 땅은 에덴 동산이 죄로 인해서 파괴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또 메마른 땅, 사막 이런 거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라는 에덴의 4대강은 막히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눈물 나고 땀이 흐르고 그 다음에 피가 나는 그런 4대강은 막히고 3대 샘이 열렸다 이렇게 하잖아요. 4대강 그러니까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비손은 뭐 금을 실어 오는 거고 기온은 권세의 강 그 다음에 유브라데는 번성의 강이죠. 그 다음에 히데겔은 치유의 강인데 이게 막혀버리고 인간에게 눈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땀이 나고 그 다음에 피를 쏟으면서 전쟁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눈물 흘리면서 슬프게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는데 이 에덴 농산의 어떻게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에덴 농산이 생수의 강이 막히면서 일어난 현상이 바로 광야와 메마른 땅 미드바르 베지야크가 되겠습니다. 이런 강야와 메마른 땅이 예수수음한다. 기뻐하고 그 다음에 타게르 즐거워하죠. 그죠? 타게르 아라바 아라바 물 없는 메마른 땅이 티프라크 피어가지고 카 하바 잘레트에서 이거는 아주 피어서 즐거워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백합화 같이 하바 젤레트는 백합화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게 백합화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이제 비디비는 이거는 장미이다 하는 것도 있고 장미라고 되어있죠. 메도, 사프롱, 코코르슬로우즈 이런 거 있는데 하여튼 백합화 같이 피어서 즐거워한다. 이게 이제 이사야 35장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 피게 되고 즐거워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사막이 백합화 같이 된다. 이런 엄청난 선포가 있습니다. 무성하게 핀다. 그냥 피는 것도 아니고 무성한 백합화 같이 피어서 즐거워하는데 무성하게 핀다. 아주 뭐 여기 보면 유브라테 할 때 파로하 이게 이제 유브라테 아닙니까 유브라테 할 때 유프라테스 할 때 그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티플라흐 하는 건 유브라테 강이 열렸다. 무성하게 피었다. 이런 신령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게라하 길라탄 타게라 길라탄은 즐겁고 펄쩍펄쩍 뛰는 거죠. 길라하는 건 펄쩍펄쩍 뛰는 거고 라네는 고함 치면서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왜 그러냐.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 사막과 그 광야와 메마른 땅이 레바논의 영광 케보드 하 레바논 그죠. 니탄라 하타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사막과 광야와 메마른 땅에 막 이 어 무성하게 피었어. 이건 지금 유브라드 강이 열리는 장면이죠. 유브라드 강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죠. 이루 케보드 아드나이 하달 엘로헤이누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확 쪼이니까 사막과 메마른 땅과 광야 이런 데가 막 무성하게 이제 막 사막에서 백합하들이 막 피워가지고 무성하게 피워가지고 올라오는 거.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은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 이 사막 에덴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부분에 유브라드 강이 확 쏟아져 들어오는 엄청난 번성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그 단어였잖아요 파로하 티프라 요게 이제 유브라드 유브라드 강 할 때 요게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막에 유브라드 강이 터졌다. 이거 유브라테스 강이 열려가지고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는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 그렇게 할 때 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이거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러죠. 요한복음 보면은 물을 포도주로 막 바꿀 때도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하시고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믿음엔 영광을 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게 될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다음 보죠.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구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너희 하나님 오사 보복하여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는 겁니다. 여기 약한 손 들리는 들리는 무릎 사막 광야 사람으로 보면 이게 약한 손 덜덜덜덜 떨면서 하는 사람 떨리는 무릎을 가지고 겁내는 자들 이 사막 광야 두려워하여 두려워하여 뜨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구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죠 여러분 하제쿠 그래서 하제쿠 이거는 강한거죠 야 띵 손들 라포트 약한 손들을 치료받아야 될 손들을 강하게 해주고 어 비르카 무릎이죠 코슬로트 아 메주 해서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약한 손 떨리는 무릎 사막과 광야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두운 광야 사막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떨고 두렵겠어요 그죠 언제든지 짐승의 공격에 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이 사막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이 다 약하고 떨리는 무릎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겁내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때 히스쿠 앗 알티루 히스쿠 두려워 구세어라 알티라우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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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하지 마라 희네 엘로힘 나카 미야뽀 우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신다 누구에게 보복 마귀에게 보복 마귀에게 보복 보복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타락시킨 사단에게 보복 하는 거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보면은 항상 귀신들을 막 내쫓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후야뽀 그가 행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보복하시며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죄와 사망 또 죽음 같은 대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한다 엘로임 후 야포우 하나님 그가 오셔서 배 야샤켐 너희들을 구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의 축복이 되시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전언자는 사슴같이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니 광야에서 물이 속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말 못하는 자 전언자 맹인 못 듣는 기버거리 이 사람들이 바로 광야와 사막입니다 광야와 사막 이 인생에서 가장 큰 광야와 사막을 경위한 경험하는 분들이 바로 장애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다리도 쓰지 못하고 가뜩이나 세상도 험한데 몸까지 불편하면 어떻게 호소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와 사막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셔서 치료해주면 그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열리는데 열려가지고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노래할 거다 광야에서 물이 쏟고 사막에서 시내가 있는데 광야같이 닫혀있던 신체 기능이 회복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될 것이다 이게 보면 바 미드바르 바 미드바르 그죠 우 내할림 강들이 바 아라바 사막 안에는 강들이 흐를 것이다 물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니프케우 그랬죠 그러니까 물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 내할림 강들이 흐를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할림이 에덴 동산의 강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생수의 강이 너희 속에 흐르리라 이렇게 했는데 영어로 보면 그게 헬라우로 보면 요한복음 7장 39절에도 믿는 자는 그 배 속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밝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 명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티바크나 에이나 에이네 이베림 명인들의 눈 오츠네 헤르심 기먹어리들의 기들이 티바타 나 해서 이건 열린다는 말이잖아요 파타 열린다 닫혀있던 에덴의 동산들이 에덴 동산의 강들이 열려가지고 사람들에게 공급되는데 그 현재 스카라스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재와 더러움을 싣는 샘이 열려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흐르고 겨울에도 흐를 것이다 이게 이제 십자가가 생수의 강을 열어주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는 사역에 대하여 요한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의심스러워서 사람을 보냈을 때 예수님께서 여섯 가지 이야기 하셨죠 소안문죽귀가 소경이 보고 안전메이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무거리가 듣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그거하고 예수님의 정체성하고가 뭔 상관이냐 하나님이 오시면 맹인의 눈 열리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했는데 지금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막 바디메오 고치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볼 때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전원자는 사슴같이 뛰죠 와카이야르 이거 사슴이잖아요 사슴같이 펄쩍펄쩍 뛰고 말을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될 것이다 광야와 사막에서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거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거고 성량의 높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한글 성경 너무 잘 번역했어요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정말 한글 성경만 읽어도 될 만큼 강력한 은혜가 임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원본을 볼 때 자꾸 한글 성경 잘못됐다 그런 분 계시는데 아직 잘 모르는 건데 내가 볼 때는 한글 성경 번역본도 원본과 건의가 같습니다 성경의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깨고 성경을 약화시키는 말은 하지 말고 항상 내가 부족하구나 하는 걸 잘 알고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사막이 변하여서 못이 될 것이다 메마른 땅이 변하여서 원천이 될 거다 원천이 된다 엄청나게 중요하게 물의 마두웨이가 될 거다 물의 마두웨이가 될 거다 물의 근원이 될 거다 물의 원뿌리가 될 거다 하는 거고요 성냥에 눕던 곳에 갈대와 부들이 나게 될 거다 하는 여기 이제 탄임이 탄임이라고 되어있죠 보면 이제 탄임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큰 드래곤 아니에요 탄 용들이 용들이 있던 곳에 있던 곳에 리부짱 리부짱 하찌르 하찌르 풀 풀이 레카넥 바 고메 해서 풀들이 막 정신없이 쏟아나게 될 거다 여기에 탄임은 밑에 보이죠 용들 드래곤 작 인데 이게 원래는 이게 승냥이라고 번역된 승냥이 승냥이 늑대 같은 거 아닌가요 늑대 뭐 이런 건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승냥이가 부르짖을 거다 승냥이 이렇게 했는데 이건 자칼로 봐야 되겠죠 자칼을 승냥이로 번역했는데 탄은 이 사탄이 눕던 곳에 사탄이 드래곤 용들이 지배하는 곳에 성 하찌르 풀들이 막 쏟아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마귀가 쫓겨나는 것들 또 영적으로는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이렇게 했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석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잊게 될 것이라 우묘한 행위는 그리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하야샴 마스루울 바데레크 데레크 하코 이 칼의 라 그건 거룩한 길이다 거룩한 길에 거룩한 길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데레즈니 깨끗하지 못한 자 이건 이제 구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총을 받아서 살아가는 장면을 이야기하겠죠 로우 로우 베르 타메 더러운 자들은 거기를 지나가지 못할 것이고 후 라모 홀레크 데레크 베 에빌림 로우 이투 멍청한 사람 우매한 사람은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다음 절을 보면서 설명하죠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없고 그것을 만나 지 못하겠고 오직 구석함을 받는 자가 그리로 행할 것이며 요하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원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띄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렇게 되죠 이 그 우 패드의 아도나이 이건 요하의께서 죄를 덮어준 자들이 요하께서 죄를 덮어준 자들이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와서 노래합니다 노래하고 시원에 이르러서 영영한 희락을 띄고 영영한 희락을 띄고 심하트 올람 영원한 기쁨의 희락을 알로샴 그들의 머리 위에 뜨고 즐거운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베나스우 베나스우 야곤 슬픔과 아나하흐 괴로움이 탄식은 돌아서서 도망을 가게 될 거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원에 이르러 죄산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영한 희락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거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데 거기에는 거룩한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는 사자나 사나운 짐승이 없고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다르는데 이거는 영적으로 죄산받은 자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영원한 기쁨 영원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땅에 사는 동안에도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영원한 희락을 띄고 영영한 희락 영원한 기쁨이죠 예수 믿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을 알로시 그의 머리 위에 띄고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겠는데 기쁨과 즐거움은 달아오고 다가오고 슬픔과 탄식은 사라진다 그러니까 1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는데 10절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그래서 이 왜 광야와 면바른 땅 사막이 즐거워하느냐 기뻐하면 즐거워하느냐 그것만 속량으로 말미암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큰 영영한 기쁨을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셔서 슬픔과 탄식을 달아나게 하실 거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의 말씀 준비할 때 약간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 1 4 4 5 6 5 6 14